어딜 갑자기 끌려가거나 갑자기 노래자랑 하게 된 거. 뭔가 갑자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해줬어요. 여기는 다 끌려가는 곳이야. 왜 이렇게 불안하지? 불타는 청춘? 불타는 청춘?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한테 3주년 기념으로 요리를 제접해 주면 어떨까. 핸백스트는 어때요? 한 사람당 100명씩 카바 하는 거야. 3주년이면 3천 해야지. 3만가 그냥.